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또 제가 직접 요리한 돼지찜갈비, 돼지갈비찜입니다 돼지갈비찜과 돼지갈비찜에는 다른 야채나 당면 넣지 않고요 떡만 마지막에 넣어서 깔끔하게 갈비찜 만들어냈습니다 돼지갈비찜, 그 다음에 오이김치 두 가지를 만들어 봤고요 앞에 있는 오이 세 가지는 어머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고 뒤에 있는 오이무침은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고추장으로 만들어낸 오이무침과 소금에 절여서 만든 오이무침 두 가지 그 다음에 오이지, 그 다음에 오이소박이, 그 다음에 오이짠무지 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오이요리만, 오이사랑입니다 오늘은 오이 다섯 가지만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500분 넘게 600분 가까이 시청 중이시고요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추천 딱 한 번씩만, 두 번 안바래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또 별풍선 계속해서 짤짤이 우리 빅뱅 거짓말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를 조금 어머나 이거를 이제 일단은 간을 조금 보신다니까 맛을 좀 보시게끔 조금 덜어내고요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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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고기가 세근입니다 여러분 양이 엄청 많아요 고기가 세근불량입니다 세근불량 식구들 맛좀 보라고 이거를 잠시 고기 자 식사하시지요 여러분 고기 굉장히 기대되네 돼지갈비 저도 오랜만에 해먹었어요 이거를 진짜 손이 많이 가서 집에서 가정에서는 잘 안 해먹는 음식이잖아요 사실은 손이 많이 가서 가정에서는 잘 안 해먹는 음식이잖아요 솔직히 식사하시지요 떡부터 간이 기가맞게 잘됐다 우리 꽁다마 마술사님께서 한개로 팬클럽까지 감사합니다 갈비찜을 여러분 이제 돼지갈비찜 죄송합니다 네 맛있게 먹도록 할게요 와 와 기가 막힌다 진짜 아 열구나 어서와 캠 치우라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음식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니까 아 아 최고다 야 간이 기가 막히게 잘됐네 음 음 누나 벌써 가? 알겠어 누나 들어가 음 발꿀 꽈배기 블랙 줄게 안녕 꽈배기 사라져 우리 마술사님 1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 고기를 넣어야 맛있지 고기만 들어가야 맛있어요 아 여기 또 쪽갈비 부분이 있네요 이건 손으로 잡고 이야 진짜 고기 실하다 여기 여러분 고기 때깔 보세요 양념 잘 밴 거 봐 으응 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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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님 한개 감사해요 아 이게 위에 청양고추가 있어갖고 빅뱅이 거짓말님 감사합니다 아 뜨거 아 뜨거 빅뱅의 거짓말님 세개 두개 하나 감사합니다 돼지갈비 돼지는 어느 부위임? 돼지갈비 부위입니다 여러분 가나요 하지마세요 여러분 가나요 하지마세요 빅뱅 거짓말님 1 더하기는 귀요미 11개 감사합니다 음 아 빅뱅의 거짓말님 키스로 2 더하기 2둠 귀요미 22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일김치 오일김치 하실 때 아아 빅뱅의 거짓말님께서 3 더하기 3 더 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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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티 귀티 감사합니다 거짓말님 갑자기 4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고마워요 거짓말님 그니까 가운터가 거짓말이 아니었네 다운터가 거짓말이 아니었네 코믹 뼈투성이 님 4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고맙습니다 뼈투성이 님 4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뼈투성이 님께서 431 4개, 3개, 2개 하나 감사합니다, 뼈투성이님 야, 가나요 하지마 얘들아 아니, 우리 뼈투성이님께서 스티커를 500개씩이나 아니, 우리 뼈투성이님 스티커 500개씩이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뼈투성이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500점 지원 사랑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 먹방, 녹화 도중에는 리액션을 조금 자제하라는 얘기가 많아갖고요 뼈투성이님,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500점 지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뼈투성이님, 맛있게 먹을게요 고맙습니다 꽁은이님 팬 가입, 어서 들어오세요 아, 크라스 오지시네요 아, 뭐야아 아 우리 거짓말님께서 가도하게 가도 기용... 육 더하기 육 더 기용이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니, 우리 빅뱅의 거짓말님께서 거짓말같이 가운터 이후에 백직국에 또 지원 클라스를 거짓말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불을 지핀 당신 백직국에 감사합니다 아 아 아니, 뭐 어 아니, 뭐야아 거짓말 아니야? 아니, 우리 거짓말님께서 백십구에 이어 114 여보세요? 사랑합니다 방장님 하나부턴 기세 뭐지? 엘리사벨 풍센 지호에 이어 마지막에 깔끔하게 104개 지원 클라스 아, 우리 거짓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갈비찜은 네가 쏘는 걸로 저도 모르겠어요 뭐라 그러는지 갑자기 기분이 좋아서 아, 55개도 무시야? 어디 4466 아, 우리 거짓말님께서 5 더하기 5 더 귀요미를 쏘셨었는데 내가 이즈 센까네 죄송합니다 I love so much 사랑해요 우리 거짓말님 거짓말이 아니었어 음 우리 또, 뼈님께서 스티커를 또 500개씩이나 응? 스티커를 또 500개씩 받기 힘든데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여러분 가나요, 하지마요 야 야, 스티커가 왜 발려? 무슨 말이야? 내가 스티커 짱짱 좋아 아, 그러니까 뼈투성이님 신경쓰지 마세요 얘들이야, 얘들 네 네, 요리 직접 하는 겁니다 이 국물이 하이라이트인 거 알죠 여러분? 어? 이 국물 하이라이트인 거 알아 몰라 어? 밥에다가 국물을 밥에다가 이제 국물을 이렇게 이렇게 아, 우리 알콩잉님께서 1 더하기 1은 귀요미 11개로 팬카이 감사합니다 예, 하얀색은 떡이죠 밥을 이제 밥을 이제 요 갈비 요 갈비 요 갈비 양념에다가 밥을 요렇게 쓱쓱 쓱싹 쓱싹쓱싹 비벼서 진규 등장님께서 세 개로 팬가입 이후에 두 개 하나별 풍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팬가입 어서 들어오세요 진규님 고맙습니다 아, 요거지 요거 응? 야, 요 갈비 국물 야, 요 갈비 국물 그냥 오이질을 내가 했지만 진짜 아 난 진짜 와이프한테 사랑받을 것 같아 이 쪽갈비 고기가 제일 맛있어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 양념을 비빔밥에 여기에 오이질을 하나 올리고 여기에 오이 무침을 두 개 올려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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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꿀맛이다 흡 아 아 아 아 아 아 마지막 한 숟갈 고기와 함께 비벼서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아아 아아는 페이크 아아 아아 꿀맛이다 꿀맛 아 갈비찜 진짜 잘 됐다 오늘 이게 간장 간이랑 파인애플 소스 간이 잘 안 맞으면 나오기가 힘들거든 아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하아 녹화는 여기까지 뾱